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무리한 해체 방식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주해체공사 붕괴사고 중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광주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해체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습니다. 당초 해체 계획서상으로는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며 구조상 약한 부위부터 철거한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건물 3층 높이로 과도하기에 흑삭기가 이루어졌고 계속 살수 작업도 이루어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1층 바닥판이 부서지며 지하층으로 내려앉았고 건물 뒤쪽에 있던 흙이 지하층과 1층의 전면부로 급속하게 쏠린 겁니다. 이 현장은 재하도급사가 공사로 내려가며 공사비가 당초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부실공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현장은 재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